원 투! 카렉! 안녕하세요 연하이프입니다! 네!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 왔습니다. 우리 엔진분들은 설날 계획 있으신가요? 네 저희는 팬미팅을 무사히 마쳤으니까 연습도 하고 각자의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취하면서 보낼 예정입니다. 엔진이 형들도 맛있는 음식 잔뜩 드시면서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설날에도 저희 연하이프 노래 들으면서 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? 괜찮은데요? 2021년에도 엔하이프와 함께 좋은 척 많이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부터 또 노력해서 엔진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늘 공간 조심하시고 2021년에 새롭게 생긴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럼 우리 엔진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엔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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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